띠스 띠스가 뭐든가요? 있다 진짜 뭐하노? 그래 띠스가 뭐라고요? 있다 숙제를 했는데도 모르네 띠스가 있다야? 띠스는 이것이죠 이것 이따는 뭐가 있다에요? 뭐가 있답니까? 이따 이따 이따가 영어로 뭐가 있다에요? 어 이따 이따 이따가 있는게 이따가 있는게 이따가 있는게 아니고 M도 있고 R도 있고 이따가 뭐라그래요?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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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면 되죠? 10번씩이나 했어 내가 안되 몇점 몇점 와우 오케이 나 귀가 아닌데 한번 눌렀다 안녕 인상카드 먼저 할까라 오케이 그래서 뭐? sorry I'm sorry 안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I'm은 뭐의 그린말이고 I'm I'm 그렇죠 그걸 하다가 또 흘리면 안되 I'm 미안한 무슨 시죠? 어떤 시 어떤 시 미안한 이런건 어떠시라 해요? 선생님이 시 라고 얘기하는건 어떤 단어 단어라는 말을 알죠? 단어 책상 달리다 먹다 슬프게 이런것들을 뭐 단어라고 합니다 네 단어는 근데 알고 봤더니 생선에도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책에도 종류가 있고 이렇듯이 단어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중에 미안한 이란건 어떤식으로 내가 하고싶은 말은 나는 미안한 이라는 말을 하고싶은거야 나는 미안하다 라는 말을 하고싶은거야 그중에 어느 말을 하고싶은거야? 음 미안한 나는 미안한 이렇게 얘기하는거에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라는 말을 하고싶죠 어떤을 어떻다 로 만들어줘야되죠? 미안한 을 미안하다 로 만들어줘야되겠죠? 응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응 읍이 있으면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어떤 시 앞에 어떤 시 앞에 비위공사가 있으면 합쳐져서 뭐가 된다? 어떻다 가 된다 그러면 흐음 미안하다 하고싶은 그저 뭐가 본데요? 흐음 모 모 쏘이인데 흐느니 영어로 희죠 그쵸 흐 흐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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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겠어요? 네 안되겠죠 그쵸? 흐 흐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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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미안하다 아르시, 뭐라고 하면 될까? You You Are Sorry You are sorry 너무 미안하니? 라고 묻고 싶은데 너무 아파 물은 좀 하면 돼 Are you sorry? 여기 있던 녀석이 행복하네 묻는 말 만들어야 되니까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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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you 괜찮아 음식 괜찮아 괜찮아 잠이 오늘 몇 호 하루 알겠지? 그것은 괜찮아 영어로 괜찮아라고 얘기해보시면 아이스크림 먹는다고 뭐 정신없나보다 그것은 괜찮아 네, 괜찮아 친구가 발을 밟았어 그치 예빈이 발을 밟고 어, I'm sorry 이랬어 뭐 그정도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Tha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It's Okay It's okay 오케이. 콜라가 있다고?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너 괜찮니? Are you okay? 그렇죠. Are you okay? 오케이. 오케이의 뜻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은이란 어떤 시나리죠? 그렇죠. 그러면 Are you okay? 말고 You are okay. 무슨 뜻이에요? 너는 괜찮니? 괜찮니? 그럼 Are you okay? 안녕. 괜찮니? 너는 괜찮니? 그럼 You are okay. Are you okay? 똑같은 뜻이에요? 네. 그래요? 너는 괜찮다. 너는 괜찮다. You are okay. 너는 괜찮아. You are okay. 오케이. 이건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그렇죠. 이게 너는 괜찮다. 묻는 건 아니지. 너는 괜찮다. 라는 말은 You are okay. You are okay. 묻는 느낌이 안 되니까 묻는 느낌을 주고 싶으면 너는 괜찮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Are you okay? Are you okay?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는 괜찮다. 그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I am okay. 제가 괜찮은가요? 묻고 싶은데. I am okay? 그래요? Am I okay? 하면 되겠지. N is R. 전부 똑같은 애라 그랬지? 뭐라 그랬더라. 이 정도는 잘 알아보셨어.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Are you okay? 괜찮다. Yes. Yes, I am. Yes, I am. Okay. Yes, I am. 뒤에 뭐가 흔들끝했을까? 마침표. 마침표 있는데. 네. 네. 뭐라고 물었어? Are you okay? Okay. Okay. Are you okay? Yes, I am. 뒤에 흔들끝 말은. 구름표. 구름표가 생겼어? Yes, I am. Okay. Yes, I am. Okay. 그래 나는. 그래 나는. 너 괜찮냐? 그래 나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자. 됐습니까? Okay. Yes, I am. 네. 그래서 너 괜찮니? Are you okay? Are you okay? Are you okay? Are you okay? Okay. 그런데 이번에는 안 괜찮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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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가 다야? 음. 그렇게 연장 카드에 넣는 거야? No. No, I'm not. No, I'm not. No, I'm not. No, I'm not. No, not. 아니, 이랄두시죠. 아니야. 아니. 오늘 뭐가 생겨졌어요? 됐어요. 응. 나도 OK 빠졌어요. No, I'm not OK. 아니 나는 괜찮지 않다. 뭐 하지 않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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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OK. OK. 뭐 이런 것도 있네요. 픗 를 모른다. 놀랐다. 울라다. 아이쿠. 하나씨 아닙니다. OK. OK. 그 다음에 노는 아니. 아니다. 여기 형이라고 쓰여있죠? 이거는 어떤 씨단 말이에요? 그럼 감은 뭐예요? 어? 감? 감탄사라고 해요. 깜짝 놀랐을 때 하는 말 됐습니까? 오케이 시험치고 시작합니다